아 아 아 아 4 4 4 4 4 5 5 4 5 5 5 5 5 5 5 6 5 6 6 6 7 7 5 5 5 4 이번 게임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아 되게 궁금해요. 게임 끝이 없어요. 이번 게임. 아 이번 게임 왠지. 좋아하네요. 안 열려요 지금. 아 진짜 재밌는 게임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상남자. 아 종류가 너무 많이. 이번 게임은 안 듣기고 수련한 게임입니다. 안 듣기고 수련한 게임입니다. 안 듣기고 수련한 게임입니다. 아 진짜 재밌다. 아 진짜 재밌다. 안 듣기고 수련한 게임입니다. 네, 이번 게임은 안 듣기고 수련잡기입니다. 안 듣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안대로 그렇게 쓰면 안 되. 이건 안 돼요. 아미. 네 펜치. 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제 술래를 정해봐야 해요. 일단 그전에 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명이 술래가 됐죠. 나머지 여성룸은 각자 원하는 데 숨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두 발을 붙인 상태에서 몸은 마음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발을 떼시면 탈아가 돼요. 알겠습니다. 이해 가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술래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오 피니! 피니 빨리! 피니 선물해주세요. 피니요? 네, 저는.. 아 형 코가 나도 보여요. 파바바바바 쓰실 수 있게 파바바바바바 파바바바 아 움직일 수 있는 거 봐요, 그러면? 아 한 발만 뗄 수 있도록 영상ält도 자 10초 동안 별로 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마주세요. 가셋 아 부드러움이 시간 보인중 수고하셨습니다 저 퇴근하면 되나요? 끝난다 이게 누구든지 궁금하네. 아, 불안해, 뭐해? 아, 불안해, 뭐해? 수고하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두 명 팀을 했습니다. 어, 그 고기야, 어, 피야, 그 고기야. 피야, 고기야! 좀 더 앞으로 와야 피야! 바로 위야! 한 번 힌트 해 주시면 안 돼요? 어, 너 진정, 진정에 하얀 잡아라, 그럼 못 쓸 거 같아. 아, 그래? 어디 있어요? 너의 촉감을 믿어봐. 엄청 좋아. 형, 잘하고 있어. 잘해요. 음, 좋아. 좀만 뒤로 가, 좀만 뒤로 가! 진정이다. 원조! 우리 하나 둘이구나. 겁나? 대신에. 어? 어? 아 여기 힌트 거 없는데? 아! 나 떨리네 이거! 아 떨려! 제이홉 탈락! 수영 나왔어요 지금? 움직이 좋아하는데? 제이홉 탈락! 정말 적막하네 거긴 없어요! 힌트 드릴게요 거긴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뒤돌로를 차기! 힌트 중앙에 있어! 뒤돌로를 차기! 아니 돌려줘! 네가 뒤돌로를 차기! 아니 어딨어! 지금 여기가 어딨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왼쪽으로 내보블러! 왼쪽으로 내보블러! 여기 신은 났다 여러가지 우와 вообще 발자국 소리 잘 들어보세요 아 진짜 야 야 자자자 하나 둘 둘 태양을 못 봤어? 태양 차 들어가 태양 차 들어가 태양 차 들어가 태양 태양 와우 와우 과학적으로 생각하라 그렇지 거기서 사순으로 쭉 가면 다 날 거야 거의 다 써 다 써 비야 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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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들어가 아 비야 개장 비야 다시 그냥 뛰 어 보지 왜냐면 여긴 앞이야 아 맞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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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아 아아 아으아 으 하악 하하 하하 아 정인 암 아니 아 근데 둘 다 발을 둘 다 떼가지고 넘 planning Mm 아 5 쫌만 더 . 이제 발자국 소리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가게의 랩 Video 끝났어 진짜 먹으면 진짜 재밌었을텐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먹어볼 거 아니에요? 정말 재밌어서 정말 아우 정말 달콤하게 싹 그래서요 아주 게이밍 여러분들 어떻게 지고 오셨어요? 앞으로도 많은 코멘트 조사할게요 안녕! 안녕! 안녕!